영등포구가 안심귀가스카우트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을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집 앞까지 동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3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활동하며 귀가 지원 1,943건, 취약지역순찰 6,692건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약 시스템인 서울시 안심이협의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했으며 기존 오후 9시 30분에서 오전 12시 30분까지만 가능했던 예약이 24시간 실시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이길 새벽 1시까지입니다. 서비스 권역은 영등포구청역, 양평역, 신길역, 신풍역, 대립역, 영등포역 총 6곳입니다.